평화로운 코니오 삼총사네 집에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들리네요. 예쁜 벨라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입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야단들일까요? 지금부터 그 소문의 진상을 규명해봅니다. 아! 감전사고였어요. 바로 이 전기줄을 벨라가 물어뜯었군요. 이 사건을 목격한 온 집안 식구들이 난리 난리 났습니다. 루비도 미니도 제이도 모두 놀라서 제각기 난리들이에요. 우리 벨라는 그 아름다운 머리 깃털을 모두 잃고 대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. 하지만 목숨을 건진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요. 반려자를 돌보는 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. 집안의 모든 전기줄들은 잘 싸매 두세요. 저도 전기줄이란 전기줄은 모두 다 보호 튜브로 싸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. 꽁꽁 잘 싸매고 끝부분은 두꺼운 테이프로 잘 마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지금 벨라가 원래의 미모를 잃고 대머리가 돼서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벨라야 힘내. 머리 깃털은 곧 다시 자라날 거야. 그리고 예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니까 우리 함께 기다리자. 벨라야 그때가 오면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봐. 벨라 사랑해.